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로 건너갈게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제가 말씀드리기를 수익률은 분모가 투입이고 분자가 산출이라고 했는데 투입은 투자액이고 산출은 수익 내지는 소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하된 자본 이게 투자액입니다 에 대한 수익의 비율입니다 대안이 뭐라고 그랬죠? 분수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이게 분모 이게 분자 그러니까 투하된 자본이 분모 투하자본이 투자액이에요 분자가 수익 그래서 투하자본분의 수익 일자 붙는 건 곱하기 백분율이니까 우리는 다 백분율만 배우니까 그러니까 투자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익이 천만 원이라고 치면 1억 분의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이니까 백분율로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익률은 투하된 자본 투자액분의 수익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앞에서도 몇 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수익률의 개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수익률의 개념 아까는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총자본 수익률 그다음에 지분 수익률 그다음에 저당 수익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분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그런 수익률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수익률의 종류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구 수익률 두 번째는 기대 수익률 세 번째는 실현 수익률 이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의 3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취득 운영 처분의 3단계를 거치는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구 수익률의 개념을 이야기해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1억 원을 먼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이걸 맡기면 얼마 줄까 하고 은행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은행한테 말하기를 A라는 은행한테 가기를 2021년 11월 1일 날 내가 이거 맡길 텐데 얼마 줄래 하고 물었어요 은행한테 그랬더니 1년 후에 네가 오면 4% 줄게 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갑은 어디 투자 대상에다가 어떤 투자 대상에다 투자를 할까 생각한대요 그런데 투자를 선택하는 순간 갑이 포기하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4%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투자에서는 몇 퍼센트만큼의 수익률은 최소한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4%는 최소한 요구되는 수익률이죠 따라서 이 투자 대상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수익률이 4%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4%는 투자를 결정하기에 대해 요구되는 수익률이고요 다른 말로 필수 수익률이고요 투자를 선택하는 순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항상 우리는 위험을 전제로 하니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보장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필수 수익률 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외부 수익률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여기다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을 이 사람이 기대한 거냐면 1년 후에 1억 천의 수익이 나올 거로 예상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한 돈 1억과 1년 후에 1억 천 이 사이에서 기대한 수익률 몇 퍼센트죠? 그렇죠 10%죠 이게 뭐다?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했냐면 지금의 투자한 돈 1억과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 사이 내부에서 구했죠 그래서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투자 대상으로부터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면서 안에서 구했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고 주어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그 안에 자체에서 구했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고 말대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21년 11월 1일 날에 이날 투자해요 이날 알 수 있는 수익률은 이 두 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기대 수익률, 하나는 요구 수익률 이 두 개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수익률을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났어요 다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었어요 언제 열었을까요? 2022년 11월 1일 날 열었겠죠 그때 알 수 있는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이에요 얘는 사전 수익률이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실현된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그때 실현된 수익률이 10%랍시다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10%인데 실현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예상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똑같네? 그럼 위험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예상 수익률이 10%인데 실현 수익률이 5%예요 그럼 위험한 거지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지나야 할 수 있는 사후 수익률이에요 얘는 실제 수익률이고 사후 수익률이다 투자는 언제나 기대와 요구 이 두 가지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사전 수익률, 이거는 사후 수익률 이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이에요 얘는 지나야 할 수 있는 수익률 이 셋 중에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수익률이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다 기대 수익률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익률의 개념과 관련해서 연결이 똑같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위험을 휘피하고자 해요 위험을 싫어해, 위험을 휘피하고자 해요 그걸 우리는 위험 휘피형 투자자라고 말해요 투자자들은 위험을 휘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험 휘피형 투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위험을 휘피하고자 한다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걸 위험 추구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험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70m 높이에서 2초에 떨어지는 자이로드릅을 돈 내고 타겠다는 사람 빙벽 타기를 돈 내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저거 돈 줘도 못해라고 하는 사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삼고 삼과 동시에 주가가 내가 샀는데 떨어졌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또 떨어졌어 진짜 안 좋아 또 떨어졌어 아, 어떻게 막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야 주가가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어쭈? 또 떨어졌어 어우, 쓰리 있는데? 또 떨어졌어 거의 0될 것 같아 아, 아싸! 그렇게 하고 또 투자해 한 번 해봐 어디 한 번 해봐 꼭 또 투자해 이런 사람들이 위험 추구형입니다 위험 추구형들은 절벽 있죠, 절벽 정말 천길 낭떠러지, 난간도 없는 그런 데서 거기가 포토존이라고 사진을 찍는데 이런 사진을 바로 뒤쪽에 절벽인데 써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을 조아리면서 절대 그러지 마, 제발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말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앞에서 폴짝폴짝 뛰는 사람이 있어요 폴짝폴짝 뛰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죠 하여튼 폴짝폴짝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 이 중에서 나도 놀러가는 관광지에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지한정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항상 전제하십시오 투자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한다고 전제해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다시 A하고 B하고 수익률이 똑같다 그럼 위험이 큰 걸 선택, 작은 걸 선택 작은 걸 선택한다고 항상 가정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에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투자를 선택하기 위해 포기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 결정에서 보장돼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갑이란 사람이 투자를 딱 선택하는 순간 포기하는 수익률 그런데 말이죠 이 요구 수익률은 우리 이전의 상황에 의하면 앞에서 상황에 의하면 A란 은행에서 정계금 이 자리 4%다 그런데 거기다 돈을 넣으면 4% 줄 텐데 그걸 포기하고 투자했다 그러면 정계금 이 자리 4%가 뭐다? 요구 수익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을 넣는 게 A라는 은행에만 돈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A라는 은행 말고도 일반 은행 말고도 저축은행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단순하게 A은행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것과 A은행에 돈 넣을 수도 있지만 저축은행에 돈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정하고 그런데 나는 일반 은행에다 돈을 넣지도 않고 저축은행에 돈을 넣지도 않고 투자했다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렇죠?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웰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우리 현실에서 돈을 넣는 게 일반 은행에 돈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까는 우리 이전에 요구심료를 설명할 때는 은행의 정계금 이자 4%다 이거 한가만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현실화 시킬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은행의 정계금 이자 4%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투자했다 그렇다면 그 4%를 우리는 아까 은행의 정계금 이자 4%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무 위험률이라 한다 그랬죠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요구 수익률은 무 위험률 한 가지만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 이거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뿐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걸로 바꿔볼까요? 작가 아까 이랬죠 1억 원을 2021년 11월 1일 날 A라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의 정계금 이자율이 4%다 이게 우리 은행, 국민은행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다 돈 맡겼더니 4%다 그런데 갑돌이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자를 선택한다 투자를 선택하는 순간 4%를 포기했다? 그러면 4%는 요구 수익률인데 얘가 은행의 정계금 이자율이니까 무 위험률 한 가지만으로 구성되는 거다 그리고 그 투자 대상에서 수익률은 10%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한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정계금 이자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축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옛날에는 상호신용금거라고 불렀거든요 저축은행을 그런데 상호신용금거라고 불렀던 저축은행이 왜 상호신용금거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느냐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었습니다 몇몇 상호신용금거는 고객들한테 지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을 닫고 고객이 돈 찾으러 갔는데 문 닫아버린 곳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리고 막 거기서 앉아서 울고 내 전재산이다 막 그러면서 울고 그런 일이 TV에도 보여지고 지금 불능상태에 오니까 사람들이 얘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명칭도 바꾸고 저축은행들이 정리가 되고 퇴출이 되면서 기존에 괜찮은 상호신용금거들이 이제 어때요? 영업을 좀 하려니까 이미지가 나쁜 상태니까 이름도 바꾸고 일반은행하고 비슷하게 명칭도 바꿨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다 이제 얘기들 사고 맡기면 여기다 맡기면 수익을 잘 보장하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똑같이 4%를 준다고 하면 여기다 돈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죠 이런 상황을 안 한 사람들은 여기다 돈을 넣지 않죠 여기가 훨씬 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가 훨씬 더 지점도 많고 더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돈을 넣으면 당연히 이것에 비해서 좀 더 지점도 적고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여기는 4%만 줘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서 보장하는 이자율 4%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줄게 그래서 2%를 더 줄게 라고 한다 합시다 그렇다면 난 여기다 돈을 넣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도 되고 나는 여기다 돈을 넣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돈을 넣지 않고 여기다 돈을 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투자를 선택했다면 투자의 기회비용은 몇 퍼센트로 바뀐다? 6%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나 포기한 것 중에 최고가 그 선택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4% 더하기 2%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때 4%는 아까 뭐라고 불렀죠?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요구수익률 그래요? 다시 네 글자로 그렇죠? 무의험률이라고 그랬죠 무의험률의 2%는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부른다? 위험할증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위험할증률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위험 대가율 위험을 보상해주는 위험 보상률 따라서 여러분 위험할증률과 똑같은 말 위험 대가율, 위험 보상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무의험률의 위험할증률을 더한 겁니다 그렇게 더한 무의험률의 위험할증률을 더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구수익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 조정률이라고 부릅니다 위험 조정률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무의험률의 위험할증률이 더해진 요구수익률을 뭐라고 불러요? 위험 조정률이라고 불러요 위험 조정률 이게 현실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구수익률은 무의험률의 위험할증률이 더해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아까 투자자가 어떤 사람을 가정한다 그랬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그랬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는데 갑돌이와 을돌이가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가 달라 갑돌이는 2% 더 준다고? 그럼 나 여기다 돈을 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을돌이는 내 지인 중에 한 사람도 여기다가 그 전에 돈 넣어가지고 못 찾았거든? 그래서 그걸 봤어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위험하다 느끼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난 3%를 주면 혹시 더 늙겠지만 2% 더 갖고는 안 돼 자 그럼 을돌이는 이걸 얼마를 요구한다고? 그렇죠 3%를 줘야 된대 그러면 을돌이의 요구수익률은 몇 퍼센트로 바뀌어? 그렇죠 7%로 바뀌어 그럼 투자자마다 무의험률은 똑같아 달라요 은행의 전개금 이자와 똑같은 형태니까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그렇죠 위험할증률이 달라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투자자마다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이게 달라요 그럼 갑돌이의 요구수익률은 6% 을돌이의 요구수익률은 7%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요구수익률이 똑같아 달라요? 다르네? 그러면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요구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뭐 때문에? 위험할증률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은 갑돌이라 하더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걸 더 많이 요구해 그렇죠? 2% 갖고 안 돼 난 3% 줘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거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수당 맞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이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따라서 위험과 요구수익률은 비례다 반비례다? 비례를 가리켜요 상세란 말은 비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위험을 수익으로 상세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비례예요 상세시킨다는 말은 커버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뭐로 커버한다? 위험을 수익으로 커버한다 그런데 위험을 수익으로 커버한다 그러면 느낌이 안 살아 커버한다 이러면 커버한다 이래야 돼 그래서 이 위험을 뭐로 커버해? 수익으로 커버해 이해가셨어요? 위험을 수익으로 커버한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상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것일수록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일수록 위험수당이 붙는 것 그것도 뭐다? 위험을 수익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져요 그래서 위험과 요구수익률은 비례관계예요 위험과 요구수익률은 비례관계예요 항상 위험과 요구수익률은 같이 가요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대수익률과의 관계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래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요구수익률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조금 전에 무의험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의험률이 뭐냐? 내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 천만 원을 내가 지금 쓸 수 있는데 지금 쓰지 않고 1년으로 미루는 것에 대한 대가 그게 은행의 전개금지율 4%라면 그게 바로 무의험률이 된다 따라서 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대표적인 무의험률의 예를 들면 은행의 전개금이자율 그리고 국채수익률 이런 것들이 무의험률이 되는 겁니다 은행의 전개금이자율, 국채수익률 위험하지 않고 항상 그 대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 원 지금 쓰는 게 나아요? 1년 후에 천만 원 받는 게 나아요? 지금 받는 게 낫죠 그럼 이걸 내가 1년으로 미루려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을 1년으로 미루는 거니까 내가 지금 소비함에 따라 얻는 만족을 1년으로 미루는 거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4%를 아친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무의험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는 것은 사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는 건 절대로 그런 논리에 따라서 보면 은행에 돈 넣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절대 은행 같은 데 가서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번 은행에서 가서 전부 다 은행에 계신 분들 앞에 놓고 은행에 돈 넣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낭비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리고 집에 넣는 것보다 낫겠지만 절대로 불어나는 건 아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무의험률의 개념이다 그래서 무의험률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위험할증률은 위험할증률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 그래서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인교사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 봐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안 봐버리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감수하고 시험을 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전하고 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어요 내가 포기하면 그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도전한다면 나는 언젠가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제나 투자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무의험률이 있고 위험할증률이 있다 무의험률과 위험할증률 이 두 가지 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위험과 부동산의 투자 가치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미래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이 수익은 미래의 예상되는 수익이에요 그 예상되는 순수익을 뭐로 나누냐면 요구수익률이라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뭐로 나눠요? 요구수익률이라는 걸로 나눠요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이제 뒤에서 화폐의식과치 계산해서 제가 뒤에서 배울 건데 부동산학개론 공부의 어려움이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뒤에서 배울 개념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뒤쪽을 배워서 화폐의식과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이게 되게 쉬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서 투자 가치를 구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걸 뭐 한다고 하면 할인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할인한다 그래요 그건 좀 있다가 화폐의식과치 계산 항목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냐면 갑이란 사람이 여기서 천만 원의 수익을 매년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천만 원의 수익이 매년 규칙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천만 원 천만 원 매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자의 요구심일이 편의상 10%라고 가정하잖아요 10%다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냐면 1억 원이 돼요 맞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수익이 1500만 원씩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수익이 1500만 원씩 규칙적으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한답시다 그러면 요구심리로 나눠지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억 5천만 원이 돼요 이게 이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하는 법도 다 얘기해드립니다 너무 계산이 어려워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시면 다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계산기 여기부터 눌러야 되는 거 아시죠? 1500 누르고 나누기 0.1 누르고 equal을 누르고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갓돌이가 이렇게 예상한 거거든요 을돌이는 여기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하자면 매년 800만 원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연도 800만 원 두 번째 연도 800만 원 800만 원씩 규칙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구심리로는 편의상 둘이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사실은 요구심리도 다르죠? 투자자마다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이것만 놓고 나란히 놓고 비교해봐도 얘는 얼마야?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요 물건이 값이 갔는데 얼마냐면 값이 가니까 1억입니다 요 물건이 얼마냐면 1억이다 1억 원이다 의리 갔는데 얼마냐면 1억 원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값이 가도 1억 의리 가도 1억 저걸 아까 뭐라고 우리 시작했죠? 투자를 원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1억 원이 1억 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의 3단계 취득 운영 처분 것일 때 바로 취득 밑에 1억 원 해놓고 1억 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치라고 그랬지 부동산 가치인데 제가 시장에서의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누가 가도 객관적 가치 그거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치를 네 글자로 시장 가치라고 그랬죠 그럼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객관적 가치다?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 누가 가도 1억이니까 얘는 객관적 가치 그런데 갑이란 사람은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1,500으로 받고 1,500으로 예상하자 그것을 요구식료로 할인하니까 이렇게 됐고 의리란 사람은 수익을 이렇게 예상했고 그것도 똑같다고 이렇게 가정한 거지만 만약에 실은 요구식료마다 다르면 금액은 더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러면 이건 투자자가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하는 수익을 요구식료로 나누어서 구한 투자 가치 뭐라고 해요? 투자 가치 그럼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예상하는 수익도 달라질 수 있고 편의상 예상 수익이 똑같다 치더라도 요구식률이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요구식률이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관적 가치 그런데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가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가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이게 더 크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투자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 사람은 투자 채택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투자를 하지 않죠 투자를 안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 대상이라 할지라도 투자자에 따라서 어떤 투자 대상은 어떤 투자자는 투자를 채택하고 어떤 투자자는 투자를 기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을 이렇게 했지만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수익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요구식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얘는 10% 얘는 이것을 5%로 예상했다면 0.1이 아닌 0.05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똑같다고 가정하고 암산한 것이고 계산기가 있으면 나중에 실제 눌러보면 이 금액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자는 똑같은 투자 대상을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얘는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의 세상들은 순수익을 요구식률로 나눴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구합니다 그런데 왜 나누는가 이게 할인의 개념이고 할인이 나누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갈 겁니다 부동산의 투자 가치란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함으로써 예상되는 미래의 편익 또는 미래의 수익입니다 을 수익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가 뭐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며 그때 할인율로 뭐가 사용된다 요구식률이 사용됩니다 이 이야기의 문장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뒤에서 공부하고 나면 좀 더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 요구식률이 이렇게 커졌다 합시다 수익이 똑같이 일정하다 치고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1500만 원이 됐던 800만 원이 됐던 일정하다 치고 그런데 요구식률이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얘가 일정하면 투자 가치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위험과 요구식률은 비례관계라고 했죠 그런데 위험이 커지면 요구식률이 커져요 비례관계니까 그런데 요구식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위험과 요구식률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관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 가치의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쪽의 경우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그래서 투자 가치라는 개념이 있고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투자 가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를 따져서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가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렇게 되면 투자를 채택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서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를 따져서 이렇게 이러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를 기각할 겁니다 그러면 양쪽이 같으면 적어도 기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는 투자 채택이라고 말합니다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투자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투자할 이유가 없죠 이 경우는 투자 기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 가치인 투자 가치와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를 따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듯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 가치, 투자 가치,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3단계를 잠시만 여러분 우리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말씀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취득 그 다음에 운용 운용을 다른 말로 운영이라고도 하고 또 영업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처분입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일상에서 수익형 부동산인데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이더라 그런데 그것을 1억 주고 샀다 그때 1억 원이 뭔가 봤더니 부동산 가치더라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는 가비가도 1억, 의리가도 1억, 누가가도 1억이니까 이게 뭐다? 그렇죠 항상 잊지 마십시오 시장 가치면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가치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고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돈 얼마 있어야 된다 1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항상 총 투자액과 같다 이렇게 그런데 총 투자액을 전액 내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 돈 4천과 빌린 돈 6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와 뭐라고 구분된다 그렇죠 지분 투자액과 저당 투자액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시장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영 단계 때 운영 수익 처분 단계 때 처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 수익 또는 운영 소득 혹은 영업 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처분할 때 처분 소득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인컴 게인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글자로 소득이득 이것을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이득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항상 언제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무슨 세금? 갖다 붙이면 되죠 아니 갖다 붙이라고 이렇게 영업소득세 그리고 이 세금의 경우는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이니까 자본이득세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항상 얘기했어요 투자는 언제나 이 단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이 뭐예요? 했어요 아니 보유기간 아니고 예상보유기간이라고 했어요 보유기간은 그러면 안 돼요? 예상보유기간이에요? 이 예상보유기간 동안 따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 요구수익률이든 기대수익률이든 전부 다 이 과정을 다 따지는 거예요 취득운영 처분 어느 하나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취득운영 처분을 다 따지는 거예요 투자의 3단계를 언제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서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취득과 운용과 처분의 과정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수익률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수익이 나오고 이쪽에 투자액이잖아요 그러면 투자액 들어가는 돈을 분모로 나오는 수익 부분을 분자로 주었을 때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기본적인 구조가 투입과 산출을 따지는 거거든 투입을 분모로 두고 산출을 분자로 두고 근데 요게 우리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능률성이라는 개념으로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능률성이 투자론에 적용될 때는 이게 투자액이라고 요게 산출이 수익이고 혹은 소득이라고 불러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론에서의 능률성이란 수익률인 거야 결국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있는 거지 똑같은 투자에서 같은 돈이 들어가고 산출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거지 그런데 언제나 이 수익의 원리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야 항상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인풋 없는 아웃풋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에서는 이렇게 투입과 산출을 따진다 그런데 따질 때는 언제나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다 마치 한 해 것만 갖고 따지는 것처럼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언제나 취득 운영 처분을 따진다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얘 따지지 말고 얘 한 해 것만 갖고 따져라 이런 조건이 붙을 때만 한 해 것만 갖고 따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도 그렇고 요구 수익률도 그렇고 실현 수익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분모로 하고 나오는 수익이 이렇게 합치면 총자본 수익인데 분자로 한 건 총자본 수익률입니다 얘를 분모로 하고 이 과정에서 지분 수익을 분자로 한 것을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얘를 분모로 하고 은행의 이자 같은 은행이 가져가는 저당 수익을 분자로 한 것을 저당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것들도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져요 항상 잊지 마세요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돌아와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가치, 주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최소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장돼야 되는 수익률이다 그리고 그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다 아무런 말 없이 우리가 그냥 수익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수익률은 거의 대부분 다 기대 수익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보장돼야 되는 투자의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개보다는 커야 투자해 개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해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나중에 투자 결정에 관한 이야기까지 배우게 됩니다 기초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끊겠습니다 아예 끊고 쉬었다가 저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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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